자 이어서 모닝 리포트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지주회사 두산이 되겠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구조개편안과 관련해서 얘기들이 나와서 기대감을 좀 모으고 있는데요. 목표가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주회사 두산과 또 로보틱스 두산 밥캣을 자회사로 두게 된 로보틱스의 수혜가 전망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신규 커버리지 종목도 있습니다. 지난주 키움증권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오늘은 NH 투자증권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고점 근처까지 올라와 있고요. 실적과 밸류업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매력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품 쪽에서 토니모리가 되겠는데요. 브랜드도 좋고 ODM 상황도 좋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디데이가 코앞에 와있기 때문에 모멘텀도 살아있는 그런 상황에서 경쟁사 대비 어떠한 차별점들이 있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은별 캐스터 전해주시죠. 그렇다면 증권가의 시각도 미리 보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에 집중했을까요? 말씀 주신 세 가지 종목들. 첫 번째 종목 두산부터 함께 체크해보시죠. 오늘 대신정권에서 리포트를 냈습니다. 지난주에 두산그룹 주들의 개편안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인척 분할을 통해 신설되는 분할 법인을 합병한 이후에는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서 두산 밥켓을 100% 자회사로 보유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떤 영향력이 있을지 먼저 두산에게는 두산 밥켓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일단 실질적인 지배력이 14% 수준에서 42%까지 큰 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키시카우 역할을 하던 두산 밥켓으로부터 배당을 수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지분 가치에 대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두산 역시나 수혜주로 꼽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두산 로보틱스 역시나 두산 밥켓의 고객을 접점을 활용할 수 있는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선진 시상에서 고객사에 대한 부분을 넓힐 수가 있겠고요. 안정적인 실적과 현금 흐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를 통해서 배당 수익까지 얻어갈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로봇사업의 경우에는 투자도 많이 필요하고 재무적인 안정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로봇사업에서 이렇게 재무적인 성과가 가시화되기 전까지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A1 섹터들, 종목들이 함께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었고요. 두산에 대해서는 목표주가 30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럼 관련된 차트도 함께 살펴보시죠. 두산 차트인데요.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3월부터 두산에 대한 지분 가치라든지 여러 가지가 부각되면서 강세를 기록했고요.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주가가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돌파하게 되면서 지난주에 거래대금까지 크게 실리는 모습이 관측이 됐고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앞으로의 이런 개편화가 다불어 주식시장, 또 종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NH투자증권으로 오늘 한국투자증권의 분석이 나와 있는데요. 지나칠 수 없는 견조한 흐름에 대해 함께 주목을 했습니다. 일단 2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은 1,835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5% 정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예상 대비 부동산 PF 추가 충당금이 적었고요. 아이비와 운용 부분에 대한 실적은 양호한 결과를 이번 실적으로 보여줄 전망입니다. 운용 손익이 호조를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3%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권 운용이 선방했고 각종 보유자산들의 평가 이익도 함께 반영이 됐고요. 무엇보다도 자기자본이익률 ROE를 보시면 개선이 되면서 그대로 주주가치재고로 연결되는 주주환원구조까지 갖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6.9%로 상당히 매력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고요. 실적 개선에 주주환원까지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서 오늘 투자 의견을 바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가는 18,000원으로 신규 제시했는데요. NH투자증권 역시나 차트와 함께 보겠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밸류업기 대감으로 증권주들이 더 많이 올라오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NH투자증권도 최근에 약간의 등락 과정들이 있긴 했지만 결국 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 역시나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 함께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화장품 쪽으로 토니몰이 보겠습니다. 하나증권 리포트인데요. 일단 보시면 2분기 영업이익 전망은 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00% 정도 증가하게 되면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내에는 다이소와 H&B 스토어를 입점했던 것이 실적에 유리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다이소 채널에 다시 한번 납품을 시작한 점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가 라인 마케팅에도 수익성의 하이싱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해외 채널에서는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얼타와 아마존 체력이 주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올해는 전반적으로 실적이 상저하고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영업이익은 1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97% 성장할 것이라고 봤는데요. 앞서서 보신 대로 내수와 해외가 모두 받쳐주고 있는 가운데 ODM을 하고 있는 자회사 메가코스도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 고객사의 수출 확대와 신규 고객 그리고 자사 브랜드의 성장으로 인해서 고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메가코스까지 함께 주목을 했는데요. 목표 주가는 아쉽게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토니몰이도 차트 함께 보시죠. 네, 화장품주들은 꾸준하게 올라왔죠. 무엇보다도 연초부터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6월에 고점이 꺾이면서 현재는 상당한 조정을 좀 받았고 20일 이동평균선도 현재는 이탈하고 60일 이동평균선에 걸쳐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이렇게 앞으로의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실적에 대한 주목도 높아지는 리포트 영향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리포트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모닝리포트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